이해하시기 좋게 지적 편집도 메뉴를 클릭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무슨 망치같이 생겼는데 이 위쪽이 지구이고 이 아래쪽이 지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땅땅무슨 땅입니다. 강남 3구인 송파구로 직결로선이 조만간 개통되는 수도권 신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조만간 개통이 됩니다. 바로 내년이에요. 1년이 조금 더 남았는데요. 1년이라는 시간은 눈을 두 번 깜빡깜빡하면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정말 공감하시죠? 근데 그 신도시가 어디냐고요? 남양주 다산 신도시로 가보겠습니다. 수도권 동쪽을 이렇게 확대해보면 서울 강동구 쪽이 이쪽에 있고 그 우측으로 미사강변도시 있죠? 미사강변도시 이 위쪽이 남양주이고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있는 쪽이 남양주 다산 신도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서울과 아주 붙어있고 한강 쪽과도 가깝고 위치가 괜찮은 것 같죠?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다산 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산 신도시의 면적이 몇 제곱킬로미터다? 몇만평이다? 말씀드려봤자 전혀 감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산 신도시 크기를 서울 여의도 면적과 비교해봤습니다. 서울 여의도는 섬이죠? 근데 그 섬이 마치 무엇처럼 생겼어요? 뭘까요? 맞습니다. 고구마처럼 생겼죠? 제가 서울 여의도 고구마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짠! 이렇게 생겼죠? 서울 여의도 크기를 다산 신도시 위로 이렇게 올려놔보면 고구마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내려와 보면 고구마 두 개를 넣기에는 조금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이 고구마 여의도예요. 자 결론 다산 신도시의 면적은 여의도 고구마의 하나 반 정도 크기 된다. 이렇게 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산 신도시와 여의도 고구마 크기 비교 설명 괜찮았으면 땅땅무슨땅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 좋아요와 댓글 작성도 부탁드릴게요. 핵심지와의 거리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파란색으로 칠하는 곳이 다산 신도시이고 직선거리로 다산 신도시에서 잠실까지 12km 정도 나옵니다. 거리가 괜찮죠? 이번엔 다산 신도시부터 강남까지 한번 볼까요? 강남 압구정동까지 직선거리 15km 나옵니다. 다산 신도시부터 건대입구까지 볼까요? 건대입구 롯데백화점까지 직선거리 11km 다산 신도시에서 성수동까지는 직선거리 13km 일자리가 많은 성수동이죠. 서울 3도시민 광화문권까지 다산 신도시에서 서울시청까지 찍어볼까요? 직선거리 17km 정도 나옵니다. 지하철 교통상황도 한번 볼게요. 이 다산 신도시는 현재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노선도에서 한번 볼까요? 이쪽 경의중앙선 도농역이고요. 도농역 출발해서 청량리역까지 소요시간 20분 나옵니다. 이번엔 도농역 출발해서 왕십리역까지 한번 볼까요? 2호선 5호선 환승이 되는 왕십리역이죠. 24분 정도 걸리네요. 근데 아까 직선거리로 서울 핵심지와 거리가 나쁘진 않았는데 지하철로 이 도농역에서 서울권, 특히 강남권, 송파권까지 이동하는 게 상당히 좀 복잡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1년여만 기다리면 되는데 제가 다 설명드려볼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이 다산 신도시의 특징은 도로망, 특히 고속화 도로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다산 옆에 구리아시 쪽 이용을 하면 북부간선도로 타고 쭉 들어가면 이게 또 내부간선도로랑 연결이 됩니다. 국민대학교 쪽으로 가지고 쭉 가면 평창동, 홍은아시, 홍은동, 홍제, 서대문, 가자로에서 홍대 이대권이나 상암권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돼요. 또 이 다산 구리아시 쪽으로 제1순환도로 쪽으로 내려오면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를 타고 서울권, 강남권으로 연결도 용이하고 그대로 쭉 내려오면 하남, 서하남아시로에서 위래, 분당, 판교 쪽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순환도로나 이 고속화 도로 연결이 잘 되는 것이 다산 신도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강변북로 연결이 편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말 나온 김에 다산 신도시부터 강변북로 타고 건대 입구까지 한번 거리 좀 재볼게요. 직선 거리가 아니라 이번엔 실제 도로를 타고 가는 거리를 체크해보는 거예요. 이쪽에 보면 건대 롯데백화점 있죠? 차량으로 이동하는 거리만 재봐도 13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가깝고 고속화 도로를 이용하면 강변북로 이용하면 건대 성수동이랑도 굉장히 가까운 게 이 다산 신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다산이 뭐냐?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그 다산이 맞냐?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 다산 맞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호인 다산이 맞고요. 정약용이 남양주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약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정약용이 뭐하는 사람이었지? 위인인가? 제가 부동산 유튜버지만 간지러운 부분은 긁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정약용 10초 설명 갑니다. 정약용은 정조와 같은 시대 사람이고 유학자이며 실학자이며 정치가이며 법 형사재판 법의학 질의학 의학 공부를 하였으며 언어학자이며 아동 교육학자이며 글을 잘 쓰는 작가이면서 시인이면서 건축가인 사람입니다. 너무 어렵다고요? 정약용 목민심서를 쓴 사람 다산 정약용 설명 끝! 다산 신도시는 위쪽 진건지구와 아래쪽 지금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좋게 지적 편집도 메뉴를 클릭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무슨 망치같이 생겼는데 이 위쪽이 진건지구이고 이 아래쪽이 지금 지구입니다. 입주가 완료되가는 시기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이해하는 것이 크게 필요하진 않지만 그냥 다산 신도시 윗동네 아랫동네 이렇게 구분되어 개발이 됐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현장 답사 다니실 때 부동산 사장님들과 소통하기 좀 편한 부분은 있을 거예요. 위에가 지금지구인지 아래가 진건지구인지 뭐 잘 헷갈리잖아요. 다산 윗동네 아랫동네 하면 부동산 사장님들 바로바로 다 알아듣습니다. 다산 신도시의 진짜 좋은 점 대부분이 1층에 차가 없는 아파트로 만들어졌어요. 차가 안 다니니까 지상공원으로 1층을 잘 활용할 수가 있고 특히 아이들 키우기에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일전에 택배가 아파트 현관 입구까지 못 들어와서 갈등이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지상을 공원 아파트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었는데 방송에 나오고 했던 게 이 다산 신도시입니다. 특히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생활 편의성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장보기나 쇼핑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대표적인 게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스페이스1이 여기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의 어느 부분 설명하는지 헷갈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도농역 기준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도농역의 11시 방향에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로드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드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굉장히 크죠? 정말 없는 게 없고 먹을 것도 많고 쇼핑할 것도 많습니다. 아디다스 필라, 발렌티노, 비비안 웨스트우드, 보스 뭐 이런 매장들 써있네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은 갤러리형 매장으로 유명하고 정말 조각 전시회라던가 볼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쇼핑몰이긴 한데 또 키즈 카페나 키즈 도서관 같은 것도 잘 되어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가면은 즐길거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다산 신도시의 자랑 정약용 도서관이 있죠? 도농역에서 이쪽 2시 방향 보면 정약용 도서관 있습니다. 국내에서 6번째 크기의 초대형 도서관이고 현장 답사 가시면 꼭 들려보세요. 아주 추천드립니다. 롯데 아울렛도 가까운데요. 도농역이 여기 있고 아까 말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있죠? 이 좌측으로 롯데 아울렛 구리점이 있습니다. 다산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또 이 도농역의 좌측으로는 이마트 다산점도 있습니다. 정말 장보기, 쇼핑하기 편한 게 다산 신도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공원이 잘 돼 있습니다. 공원이나 등산로 이런 거에 내가 관심이 없어도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원, 산책로, 등산 이런 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산책, 등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건 이 도농역에서 12시 방향 다산 신도시 윗동네죠? 다산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진짜 초대형 놀이터도 있고 인공폭포도 있어요. 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이 중앙공원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아주 좋겠죠? 또 이 위쪽 동네에는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도농역의 11시 방향이에요.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다산 수변공원이 있고 공원뿐 아니라 이 왕숙천 사이로 조깅하기도 진짜 좋아요. 왕숙천과 공원에 같이 누릴 수 있는 게 이 다산 수변공원 쪽이죠? 이 주변 아파트들은 전망도 굉장히 좋고 실제로 공원도 이용하기에 좋겠죠? 공원, 물길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아파트 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도농역 아래쪽으로는 황금산이 있어요. 황금산 문화공원도 있고 또 가벼운 등산 코스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다니기도 좋아요. 저 아랫동네 쪽으로는 고인돌 공원도 있습니다. 도농역에서 이쪽 5시 방향 쪽에 고인돌 공원이에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고인돌을 진짜로 복원을 해놨습니다. 아이들 교육에도 좋고 주변에 학교도 있죠? 정말 등산, 산책로가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이 고속화 도로들이 사통발달 빵빵 뚫려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사시기에도 다산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산 신도시에 교통호제를 말씀드릴 때가 됐어요. 진짜 큰 거 있죠? 지하철 8호선 연장입니다. 지하철 8호선은 이쪽 잠실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암사역까지 와서 끝났는데 이게 연장이 되는 거예요. 2017년에 착공을 했고 내년 개통 예정입니다. 깜짝 놀랐죠? 언제나 개통되나 생각했는데 이제 내년이에요. 노선 간단히 설명드려보면 이 아래쪽 암사역에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올라옵니다. 구리역 쪽 통과해서 다산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별래역으로 연결이 돼요. 다산에 어디서냐 이거 궁금하잖아요. 조금 확대해보면 이렇게 점점점점 표시되어 있죠? 8호선 예정선인데 다산역 2023년 9월 예정 이렇게 써있잖아요. 어디가 대장아파트일까요? 어디가 제일 비쌀까요? 이 주변에 아파트들 몇 개 있죠? 이따가 가격 한번 볼게요. 아까 강남 송파권 연결이 지하철로 불편했었는데 내년 9월쯤이면 그냥 한방에 해결이 됩니다. 요쪽 다산 신도시고 다산역 있는 곳에서 8호선 이렇게 내려와서 암사에서 내려가면 바로 잠실이에요. 가깝죠? 20여분 걸립니다. 강남권까지 환승 필요 없이 직결로 20여분이면 도착하는 다산 신도시에요. 근데 이 연장되는 게 다산에서 쓰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별래까지 가잖아요. 다산에서 이렇게 별래역으로 오면 요 경춘선으로 환승도 가능합니다. 경춘선으로 별래에서 서울 북부권으로 그대로 진입도 할 수 있습니다. 다산역으로 아래쪽으로는 바로 구리역 있잖아요. 구리역에서 환승을 하면 경의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구리에서 경의선 타고 서울 쪽으로 가면 왕심리나 용산까지 쭉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호재는 GTX-B가 별래역까지 27년 개통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다산에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지도 크게 보면 이쪽 다산에서 바로 별래역이죠. 별래역에서 망우, 청량리, 서울역으로 해서 이게 용산적 여의도로 그대로 들어와요. 송도까지 빠져나갑니다. 다산신도시 옆에 있는 별래역이죠. 8호선이 연장이 되면 이 GTX-B 이용도 굉장히 용이한 게 다산신도시예요. 아직 시간은 좀 남았지만 내년 말쯤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호선을 통한 강남권 진입도 좋은데 이 GTX-B를 이용해서 여의도권까지도 빠르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9호선 연장 소식도 있습니다. 9호선이야말로 마곡, 여의도, 강남, 잠실 등 수도서울의 핵심 일자리를 통과하는 황금노선이죠. 이 9호선이 미사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남양주 쪽 왕수까지 연결되는 게 예타 통과를 했습니다. 2028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아직 변수는 있지만 코스 말씀드리면 9호선이 강동구 고덕동 쪽으로 들어와서 미사로 해서 남양주로 넘어와서 다산 쪽에서 왕숙으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코스인데 아직까지 약간의 변수는 있는데 또 왕숙 신도시에 교통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은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데 9호선 연결된다는 거는 진짜 최고의 호재입니다. 남양주나 왕숙 쪽 분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자 다산 신도시에 또 다른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수석 대교 연결이에요. 제가 지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다산 신도시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죠? 여기서 강남쪽으로 진입을 하려면 이 강동대교 쪽으로 와야 돼요. 뭐 이렇게 저렇게 오면 되긴 하는데 조금의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3기 신도시도 예정에 돼 있기 때문에 강남쪽으로 진입하는 게 좀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수석 대교입니다. 빨간색으로 칠해보면은 요런 식으로 대교를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말이 많습니다. 원래 6차선으로 만들기로 했는데 BRT 노선이 폐지가 결정되면서 4차선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4차선이면 무슨 대교냐 수석 대교가 아니라 그냥 수석교다 이렇게 비꼬는 식으로 말씀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남양주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미사 쪽으로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해질 거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남양주 입장에서는 이 다리가 반드시 또 생겨야 돼요. 일단은 올림픽 대교도 빠르게 연결이 될 테고 강동구 쪽 연결도 빠르게 되고 또 쭉 내려가면 이 스타필드 가기도 좋습니다. 차선에 대해서 제대로 요구하는 김에 아예 8차선 대교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분도 있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남양주 쪽이든 미사든 왕숙 신도시든 서로서로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또 좋은 쪽으로 진행이 잘 되면 좋겠네요. 또 이 다산 신도시는 행정타운 호재가 정말 또 큽니다. 도농역의 이 우측으로 보면은 의정부 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2년 3월 예정 이렇게 써 있죠. 그 아래 정약용 도서관 있고 남양주 남부경찰서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남양주시청 제2청사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또 그 옆에 시청 산하단체 뭐 들어오는 거 예정도 있고 이쪽으로 행정타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일자리도 많이 생겼다는 거고 또 관련된 업체들이 또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또 다산의 명물 이 정약용 도서관 앞쪽으로 해서 이 경일선 쪽이 복개공원으로 만들어질 예정이 있습니다. 이런 대형공원이 신도시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데 또 하나의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경기도시공사에서는 700억 원의 사업비로 공원 조성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24년 말 정도 완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이 다산 신도시가 입주를 거의 다 마쳤어요. 이렇게 지도에서만 봐도 아파트가 꽉꽉 차 있고 뭐 22년 4월 예정 뭐 22년 9월 예정 뭐 이렇게 몇 개가 아직 입주 안 한 곳이 있긴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입주를 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입주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 그리고 내년 8호선 개통이 다가올수록 이 대장주들 위주로 해서 또 가격 변동성이 생기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다산 신도시 수색권 한번 보겠습니다. 스타벅스가 몇 개 있나 보는 거고 어떤 도시의 스타벅스 개수는 그 도시의 거주인구, 유동인구, 일자리의 정도를 어느 정도 체크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겠죠. 위쪽으로 스타벅스 다산 진건점 또 스타벅스 다산 드라이브 스루점 도농역 앞에 스타벅스 도농역점 지금 지구 쪽에 스타벅스 다산 지금 점 스타벅스 4개 정도 있는데 이 면적에 비해서 적당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도 궁금하고 저도 가장 궁금한 부분 그래서 다산 신도시 아파트 가격 얼마 정도 하는데 평당 얼마 정도 하는데 이런 거잖아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좀 저렴하고 싼 아파트부터 알아볼까요? 아니죠?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대장 아파트, 비싼 아파트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나왔던 또 여기 생기는 부분 잠실로 연결되는 역이죠. 이 역 주변의 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역에서 위쪽으로 다산자이 아이비 플레이스 아파트 143제곱미터 43평형이 매매가 20억 나와있네요. 평 4,623만원? 오 좀 깜짝 놀랐습니다. 대장 아파트인데 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호가 기준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이 영상 보실 때에는 가격이 또 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 가격이 상당한데요? 자 왼쪽으로 다산수병공원과 가까운 쪽 다산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 110제곱미터 33평형이 매매가 10억 5천만원 나와있네요. 평당 3,156만원 꼴이고요. 역시 잠실로 연결되는 게 진짜 큰 호재가 맞는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다산 유승한네들 센트럴 110제곱미터 33평형이 매매가 9억 6천만원 나와있고요. 자 그러면 아랫동네 지금지구 쪽 아파트 가격도 한번 볼까요? 이쪽에 대단지 있는데 1,300세대 아파트고 다산 금강 펜테리움 리버테라스 2차 아파트 112제곱미터 33평형이 매매가 10억 3천만원 호가 나와있습니다. 3,068만원 꼴이에요. 위에 다산 한강 초등학교를 품고 있기 때문에 초푸마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양쪽으로 사거리 코너가 있어서 굉장히 좋고 고인돌공원 바로 앞에 있네요. 자 다산신도시 쪽 설명을 드렸고 지난번에 제가 별레신도시 설명 영상 찍은 것도 있는데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위쪽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별레신도시 영상도 꼭 보세요. 자 다산신도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도권 신도시가 서울과의 접근성이 한 가지만 좋아져도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8호선에 9호선 수석대교까지 정말로 큰 교통 호재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곳이 다산신도시입니다. 뭐 지금도 강변북로 이용하기 너무 좋고요. 그것도 그런데 남양주 이 자체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별레, 다산에 이어서 왕숙신도시까지 들어오면 남양주 자체의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점점 더 개발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서울은 점점 동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남양주 자체가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땅땅무슨땅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산신도시로 이사 계획이 있거나 다산신도시에 투자하려는 지인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공유해 주시면 다산신도시 설명은 제가 드릴 거고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도 궁금하다 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땅땅무슨땅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땅땅무슨땅이었습니다.